2014년 첫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였는데 설교 제목도 못 기억하는데 뭘 찾았겠어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올해 한 해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도 많이 되고 시간도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많이 찾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고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찾는 사람들은 찾는 거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이제 이렇게 반란인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 설교 제목이 반란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첫 주일부터 반란이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느라고 죽을 뻔했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기 위해 온 눈으로 감찰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둘 교회를 찾아오셔서 살아나셨어요. 부흥 목장에도 지금 잘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의 고난은 큐티인 끝나는 12월 31일로 끝나겠지만 우리들의 욕기는 아마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말이죠. 계속 고난이 오다가 송구영신 마지막 큐티 부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날 안 오면 큰일 나요. 갑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여기까지. 다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위당이 귀환한다고 해서 대로가 뚫린 것이 아닙니다. 왕의 귀환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의 제목이 반란이에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위스는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에 문제 많은 다위스는 인류 최대의 빛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나누어 줄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별이 됩니다. 아셨죠? 어쩜 이렇게 다위스는 이 문제 저 문제 다 겪고 갔을까? 정말 너무나 너무나 위로가 되고 새록새록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환란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환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환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란이 왜 왔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지역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김함은 바실레아들이에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래 대하여 분내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만 지지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는 그렇게 다윗을 배척했더니 지금은 왕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절에 지난 19장 12절에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들에게 쫓김받고 그리고 이제 이겼잖아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그런데 아무도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12절에 너희는 내 고류교의 형제라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그 한 다윗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사올은 자기가 왕일 때에 막 베냐민지파를 지옥감정을 부추겼고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들 때 너희들이 앞장서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왜 너희끼리 했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그러면서 대답을 좀 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다 사람들도 이게 뭐 구속사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서로 지금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불을 지르는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반감을 이렇게 딱 사게 됐죠 그러면서 유다가 우리가 왕의 거 얻어먹었냐? 우리가 선물 받은 거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베냐민 너희들은 얻어먹었잖아 사올에게 우리는 안 그렇다 모두가 이런 싸움을 해요 너희는 얻어먹었지 나는 안 얻어먹었어 모두가 세상에 이럽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사올의 잔당들에게 권력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유다지파잖아요 다윗도 유다지파예요 표면적으로는 전부 유다지파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틈에 베냐민 지파가 사올가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이제 가지게 됐죠 여러분들 열두지파는요 생긴 이래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각 지파마다 서로의 자치권을 상당할 정도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지파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분열을 거듭해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분란 가운데 있는 열두지파를 정치적으로 통합한 왕이 초대왕 사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올 가문의 긍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이제 북쪽 남쪽 하면서 아우 그냥 네 고향 내가요 우리는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열두지파가 친구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파인데 맨날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그냥 매일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귀환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왕으로서 귀환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다윗이 내 편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서로 보세요 서로 너무 여기서 은혜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고는 그냥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배만 끝나면 나가서 이제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또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집집마다 갈라지고 남편이 은혜받고 아내가 은혜받는데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맨날 서로 사랑해요 뭐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또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서로 정통장작권을 주장합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혼자만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목사님도 너무 좋은데 공동체는 싫어 공동체에서 아유 그런 거 싫어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최고여야 되죠 근데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동석길이도 신우의 올케 서로 다 각자 예수 잘 믿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모든 것 뒤에 돈이 있습니다 교단도 교회도 집안도 재산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그냥 재산이 있으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개척 때부터 이렇게 피 땀 흘려서 싸워놓은 교회에 어느 날 사실 후임 목사 가서 뒷방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달래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보면 너무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장교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사랑 빼면 없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언제 하나가 될까요? 이스라엘 열두 집화는 그러면 언제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언제 하나가 되냐면 이제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지면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930년에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둘이 가서 너무너무 포로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니까 다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그때 하나가 된다고 이사야 11장에 있어요 그 얘기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에 질투가 없어지고 남유다는 북쪽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유다는 이를 위하여 이 두 나라가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모으신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안 되면 여러 나라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도 같이 싸우다가 그냥 같이 쫄딱 망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게 그냥 너무 쉬워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서로의 싸움을 그치고 진짜 싸움을 싸워야 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둘이 하나가 돼요 진짜 적과 싸우니까 대로를 만들고 큰 길을 만드시고 가라 하시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대로가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어이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속해야 할 진정한 우리 공동체를 찾지 못합니다 진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전혀 안 됩니다 서로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절대로 우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시도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지연과 학연과 혈연과 그냥 권력에 끌려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식밖에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망해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폭풍 가운데서 폭풍이 와야 말씀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집안이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부잣집에 몇 대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부도를 내도 내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계속 골프 친구 그냥 뭐 술 마자 그렇게 하니까 맨날 없는데 왜 하냐 막 싸우고 이러다가 너무 편해졌는데 왜 편해졌냐 단 한 가지 이유가 돈이 없어지니까 편하더라 돈이 없어지니까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예배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뭐 합니까? 여전히 자녀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로를 보이질 않으세요 할 일을 보이질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어느 때까지는 속겠죠 그래서 지연과 학연과 혈연 중에 어디에 그렇게 끌려 다니십니까? 나의 연말 모임은 누구와의 모임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큐틴에 나온 또 이제 간증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렵다는 과학과 대학에 그냥 척 붙어가지고 그냥 뭐 응답인 줄만 알았대요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는 경쟁을 통해서 성취한 아들의 멸류관 뒤에 숨어서 딱 아들을 이 땅의 백성처럼 하나님 자리에 딱 두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지고 지는 또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원하던 미국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도 기대했던 장학금이 줄줄이 떨어졌고 조교 자리를 제안했던 교수로부터 출국 얼마 전에 학비를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요 차선책으로 재원한 본대학원 입학도 행정책으로 어이없이 좌절되었답니다 인턴십으로 인정받으며 일하던 컨설팅 회사의 최종 입사에도 떨어졌습니다 나의 우상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아이들이 그냥 먹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집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아들이 늘 그리웠는데 아들이 백수가 되어서 부빡이 백수가 되어서 하루 세 끼를 꼬박 집에서 챙겨 먹는 삼식이가 되고 나니까 나와 아들의 가치관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거룩하게 말하면서 삶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기복신앙이 가계의 저주처럼 아들에게 모양만 다르게 흐르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잘 가면 그때까지 막 복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답받았다고 그 수만 들려주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던 아들에게는 남의 일만 갔던 백수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깨달아지니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적용하기 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끼 밥을 해주겠습니다 말씀을 빙자하여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귀환을 하고 있는데 다들 다윗을 환영하기보다는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럴 때 지난주에 바르쉬레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정말 순수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말씀 자체가 좋아서 이에 타산을 하나도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막 저주했던 사람까지 용서하면서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며 마침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너무도 쉽게 전혀 지도책감이 아닌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 분파를 조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란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말도 안 되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훨씬 잘난 부부가 서로 살다 너무나 맨날 싸우니까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면 더 분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불을 붙여줄 반역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세바의 반란의 변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게 충분했어요 너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그 결혼 계속해봐야 돌아올 몫이 하나도 없다 너 거기에 붙어있지 말라 이러는 거죠 결혼의 이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바람 피고 사업망에서 헤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근데 다 올커그름으로 생각해서 선악과 먹고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조금 못 벌면 부인이 조금 더 잘 벌면은 아 그 다음에 헤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벌어먹여?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이미 잘 고르세요 결혼 전에 골라야지 결혼 후에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바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그럴 때 대변자가 꼭 있어요 장모가 있든지 장인이 있든지 시어머니가 있든지 완전히 대변자가 있어요 너 살지 말아라 이러면서 너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야 거기 백 번 있어봤자 나올 게 있는 줄 아냐? 맞지요? 왜 가만히 계세요 다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해 벌리고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세의 아들이라고 막 비아를 하면서 그러죠 그 집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요 아유 알량한 무슨 뭐 그게 무슨 키업이야? 가겠지 이러면서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막 우리를 배반했던 그 압살론 유다지파라는 걸 막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이 결혼은 정말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따르기를 그쳤어요 세바가 와서 속삭속삭하니까 입 있는 자는 다 다윗이 틀렸다 그러고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바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아파여서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도 이때에 그 유다 사람들 다윗안과 아파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 계속 다윗 편을 들면서 지금 귀환하는 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수라도 이렇게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만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용사들이에요 언제나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딱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돕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나의 열심과 요구가 내가 이제 이렇게 속한 공동체의 분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끊임없이 주도권은 내가 열목신데 뭐 라라라라라 정말 목장 개편을 앞두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 날마다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타적으로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나한테 왜 직분 줬나 나한테 왜 안 줬나 이러고 다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란에 대해 이 다윗의 작전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후궁을 가두고 반대편 적장 아마사를 기용한 것이에요 첫째가 그 후궁을 가둔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수치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여러분들 다윗은 유다 백성들과 이제 반쪽짜리 환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일이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을 행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잔인한 이런 일을 행합니다 후궁을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궁에 대해서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 후궁은 참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 궁을 지키라고 열 명의 후궁을 두고 떠났었어요 압살롬을 떠나서 도망갈 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후궁은 굉장히 그 당시 관행에 따라서 정치적인 인물을 띄고 아마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왕이면 이런 게 필요해 하는 거 아내하고 첩하고는 다른 그쵸 후궁이죠 여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무슨 호의대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왕하고 정치할 때 그런 여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색의 미인들 있잖아요 아 생각났다 기쁨조 그거 딱 이제 아시죠? 다 이렇게 미인들 모아놓고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으니까 떠날 때 딱 두고 떠났어요 근데 그 후궁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압살롬이 정력을 자랑하면서 그 후궁들과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어요 나 아버지보다 위대하다 그리고는 다윗이 돌아와서 세 번째 또 나왔어요 후궁이 그 후궁을 가두겠다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용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일까? 많이 이모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다윗은 인생 무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제 그 후궁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사건을 겪고 보니까 기쁨 조금 오고 모든 것이 쓰잘데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저도 이겨도 좋은 것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당시 왕들은 이런 후궁을 가차없이 죽였죠 그 왜 살려두겠습니까? 후궁들은 참 애매하게 일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왕으로서 아들에게 동침당한 후궁과 관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후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졌다면 아주 죽이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자신의 옆에 두고 늘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 방책을 택했다고 봅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죄를 처절하게 바라보고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납살롬이 범한 자기의 후궁을 죽는 날까지 옆에 두고 모두가 보게 하고 알게 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죄가 부끄러워서 후궁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고 자기가 생각나지 않게 죽였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대왕 사울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늘 선지자의 말을 경혈하게 여기고 자기가 당하는 수치만 부끄러워서 막 그냥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죄가 안 보여요 다윗은 이 모든 수치를 안다 해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는 가기를 원했다고 봅니다 진짜 큐틀한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문제를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 7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끄러움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쓴 거죠? 아시죠? 제가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둠에 있어도 이미 햇빛을 보고 있는 것과 같으며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사연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 부수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잘 세우면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고 다시 잘 세우지 않으면 작은 사건에서도 영원히 무너질 수가 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후궁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은 그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다윗의 성적 놀이개가 되는 일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살지 않겠다는 걸 공표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징계받은 왕이다 압살롬의 고통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는 예전의 다윗왕이 아니다를 공표한 것이에요 그냥 후궁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비참해 보이죠 남편이 죽은 과부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과부라고 거기다 생과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성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후로 마음껏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순여공동체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거 이제 끝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을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다윗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왜 다윗이 적용인가 하면 그 당시 여자는 파리 목숨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는데 죽는 날까지 자기 옆에서 보면서 매일마다 그 압살롬이 범한 거 백성들이 다 아는데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큐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구절이 여기 왜 1, 2절 다음에 이게 들어갔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왜 들어갔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의 큰 약점은 여자 문제였어요 다윗은 이런 자신 때문에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반역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이 여자를 끊는 적용을 1차적으로 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 좋아하는 다윗이 그 절세미인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냥 앉혀놓은 여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것이 드디어 다윗의 여성 편력이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에게 끊임없이 따라당겼던 이 중독 여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여자를 쌩갑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여자들을 전혀 이제 여자들 얘기가 일절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른 여자도 이제 관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들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관행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윗으로서는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늘 전쟁 전에 악하고 음란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먼저 끊어내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적용을 전쟁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를 끊어서 이 적용을 기뻐하셔서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고 봅니다 그게 거룩의 적용이잖아요 이 거룩은요 다 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단의 세력이 거룩한 그 적용에 다 그래서 전혀 이길 수 없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냐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많은 부자들이 많지만 자녀들이 다 이상하고 이혼하고 이런 문제가 돈을 아무리 벌면 뭐 하겠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나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거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욕망과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반응하는 것이 반응하는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여자 중독, 무슨 중독 다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고 해도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염려와 비판이 생기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술 먹는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네가 나한테 왜 잔소리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술 먹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여자 만났는데 네가 웬 잔소리야 그러니까 화평하려면 돈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은데 돈이 생기면 죄밖에 짓지 않고 중독으로 가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염려하고 술 못 먹을까 봐 돈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면 막 비판을 하고 근데 그 먼 데 나보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 난 술 먹고 잘 살 건데 이러는 거죠 기업 전쟁, 입사 전쟁, 입시 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거룩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회개하면서 적용할 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보여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중독은 무엇입니까? 반란에 대한 작전 두 번째는 다윗이 반대편 적장을 기용했어요 이게 별로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실패한 적은 그거였어요 4절 5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의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6절이요 다윗이의 아비세게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상업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마사 보고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했는데 3일 내에 오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원수의 군장이었는데 그거 모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 역량이 못돼요 아마사가 그런데 아마사에게 그렇게 이제 유다 사람을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힘든 전쟁인 줄 알아요 압살론랑과의 전쟁은요 개인의 원안과 이런 불평이었지만은 세바는 지금 나라가 지금 지파 간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막 아비세한테 가서 네가 빨리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정말 군사를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윗은 아마사 그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임명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저기 뭐야 그 하나 됨을 이제 그 다 환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왔는데 세바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세바는요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다윗은요 전체적으로는 아마사를 군장을 삼았어도 세바, 이 비그리, 난류, 불량배 이거는 사단이에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슈베리아리라고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 저기 뭐야 불량배가 이 불량배 같은 세바를 물리치는데 아마사는요 이제 좀 놔두고 요합을 보냈어야죠 지난주일엔 적용을 잘했지만 이번주일엔 적용을 못한 거예요 이 세바의 나는 정말 유다를 통솔할 수 있는 요합을 보냈어야 돼요 근데 요합이 너무 미워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비세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합이 막 요합을 막 싫은 티를 있는 대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요합이 거기서 억하심정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결정을 했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임명한 것 때문에 아마사가 죽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늘 좋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진짜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늘 결정을 잘 못하는데 다윗이 결정 잘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아 그러니까 지난주일에는 그나마 그래도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요합에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때마다 심하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날마다 인생은 결정 선택 제 책 중에 내 인생 최고의 선택도 있지만은 구원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있다가 남편이 딱 하루아침에 가고 보니까 눈만 뜨면 이제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몰라서 두렵다는 것에 맨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내가 다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죠 그래서 막 갈팡질방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스카펙은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또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제일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또 미련한 사람이 제일 결정을 잘 내려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아니면 뭐가 오는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산수갑 사는 거 하도 술은 먹어야 되고 게임은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극시간 결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마사를 군장 삼은 것은 그때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유다의 왕으로 지금 통일왕국의 왕으로 지금 귀환을 하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마사를 군장 삼은 거거든요 상대평의 적장을 군장 삼은 거 그러나 오늘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니까 상대편 적장을 이스라엘의 적장을 타위편 유다의 적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반이나 따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 반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아주 이렇게 비루고 있는 세바가 난을 일으켜서 거기에다 아마사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원수였는데 아니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편에다 칼질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셨죠? 어저께까지 내 편인데 지금 내 편한테 칼질을 못하니까 그때는 요합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우리의 다윗은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게 안 보였나 봐요 하여튼 위로가 돼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합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 블레사람 모든 용사들이 다비세를 따라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걸 다비시 알았어요 이건 지파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를 급파했어요 그 용사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요합이 이를 저지릅니다 8절 기부원 큰 바위 곁에 이르며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합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맺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합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용은 평안하냐? 우리 둘이 지금 이종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이종사촌도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최고의 계열의 이 사람들이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위장의 제스처를 꼭 예수님 죽이는 유다처럼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합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합이 칼로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합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주군이라 요합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아들 세발을 뒤쫓을세 너무나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속였어요 주님은 사단을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한결같이 달콤하고 선량하며 아주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단이 작정을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단이 한 번 딱 먹잇감으로 하면은 그 유혹에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요합에 감춰진 칼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단의 일꾼이면서 사단의 일꾼으로는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래요 곳곳에서 나는 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합을 이미 기용하지 않았는데도 요합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사도 압살롬을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요합에 죽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요합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요합의 청년준 하나가 요합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합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이제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가지고 이제 그 옷을 덮어줬어요 13절에 아마사를 이제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합을 따라 세바를 뒤쫓아 가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안 끝났어요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굴러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건 완전히 전쟁이 지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요합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도 실패를 했고 베냐민지파의 환심을 사고자 시무이, 시바를 다 용서했는데 그것도 도려 지금 베냐민지파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한 거 이것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장으로 임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세바의 반역에서는 요합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우쳤어요 이렇게 실수의 연속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와의 범죄는 이렇게 끝도 없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왕권은 회복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다윗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후궁을 끊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아마사를 그래도 데려왔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적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맨날 이렇게 바보 같은데 그래도 주님 때문에 한 적용 내가 동으로 서로 갈 건데 동으로 갔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서로 또 갈게 하세요 그렇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적용해 보세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자기 상황에서 분해가지고 십자가 질려는 것보다는 복수하려는 유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윗 옆에 보니까 일평생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압살롬이 있고 이렇게 유압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란이 뭐냐 각자의 수준에서 인생이 날마다 반란을 해요 주님을 그래서 만나고 또 반란을 해서 더 깊이 만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쾌에 나온 적용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통해 아빠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다니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춘기이던 형은 아빠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간 아버지는 지금까지 안 돌아오시고 그 여자분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에 닥칠 모든 고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저와 엄마와 형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내다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낑낑대며 살아왔던 저의 가족인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지 못한 증오를 아빠에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어느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집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 조금 늘려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 반지하 11평짜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이 좁은 건 둘째치고 늘 집에 빗물이 스며들고 그냥 신발장 벽지 잔판에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인데 그냥 막 정전이 되어버리더니 침대에서 졸졸졸 물소리가 나더니 이미 베란다서부터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온통 집안의 물바다가 되고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날 전 물바다가 된 저희 집에서 그 똥냄새 나는 물을 수도 없이 마시면서 정신없이 물을 퍼냈습니다 비는 계속 오고 물은 퍼내면 퍼내만큼 들어오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고통에 이제 처참했지만 이 물과의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저희 집은 동상으로 소로부터 100만원이라는 수제 그 수예금을 받게 되었고 이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밑바닥도 아닌 막 지하까지 내려간 처지이고 고난의 축복이기는 커녕 고통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겪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축제가 끝나면 어두운 가운데로 돌아가지만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 영원한 빛의 힘을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세상적인 축제에 빠져서 빛대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정작 고난이 닥쳐와서의 원망으로 남아 예수님을 찾는 악함을 보았고 형식적으로 그동안 큐티하고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아멘하겠습니다 큐티와 기도를 제 머리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을 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이렇게 보석같은 간증들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왕의 귀환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협감정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못 넘어서 아무리 예배 은혜를 받아도 나가기만 나면 여전히 좋은 게 있고 잔해 우상 돈 우상이 있습니까 지연하견 혈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전은 수치를 모두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편 적장을 기억해서 기용해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을 막아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의 우산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 내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의 우산 주님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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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치 수치를 내 보이고 어떤 중도가 지금 끊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늘 모래가 가기 전에 이렇게 내 안에 부끄러움을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내가 내 속의 반란을 좀 끊어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해졌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제 그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환란인 것을 절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말씀이 들어오니 자기 환경을 해석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다 버리고 집도 다 빼앗아 갔는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어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자녀들을 그만큼 내 자녀처럼 정말 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어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열다섯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변하지를 않았고 가장 옆에 있는 부하이와 비 끝까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왜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의 환경을 해석을 잘하고 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처가 별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이 땅에 뿌려서 다윗이 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많을수록 별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 인생이 날마다 반란을 일으키지만은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마다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남들을 비춰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잘 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